전무님은 그렇게 잘났어요? 전무님은 태어나서 실수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냐고요! 그래! 난 잘렸어! 나 실수 같은 거 절대로 안 해! 아니 꼭 나? 그럼 너도 제대로 해! 잔소리 듣기 싫으면 나처럼 잘라보라고! 전무님 진짜 드럽게 질 수 없어요! 난 살다 살다 전무님 같은 저 꼭 처음 봐요!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! 내가 미쳤냐? 안 봐! 나 그만두고 하고 들어갈 테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 자장이 왕재주야! 타일을 안 하셨던데? 오늘은 에드컬러로 주문했습니다! 됐어! 이제 그만해도 돼! 영이!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! 예쁘게! 저 부회장님 좋아해요 someone isn't me, someone will love you